탁 하면 잘 돌거든요 아니,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요? 아니, 아까부터 안 왔어요! 백이야, 영화 백이야 보면 네, 예, 바르시니코프가 12바퀴로 돌고 그럼 12바퀴 얘기하면 저 지금 몇 바퀴 돌고 아니, 많이 돌면 이렇게 못 돌고 여기서 또 감아요 쉭! 그러고 안 왔어요! 쉬고 뭐예요, 쉬고! 안 왔다고! 저희는 안 왔다고! 저희는 턴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볼까요? 턴이 이제 발 내쉬고 탁! 해서 탁! 오, 발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하란 말이에요 제발 좀 돌자! 돌아!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거로 해볼게요 탁 하면서도 누가? 아, 근데 자세가 자세는 좋으세요 아, 왜 이래 정말 생각해 자 야, 근데 끝까지 자세를 펴지 않으시네 이야! 아, 뭐해? 아, 뭐해? 아, 이 정도는 시도 내밖힌 조세라는데? 아, 저도 옛날에 이게 뭐냐면 딱 섰을 때 이게 탁탁 돌아가게 되는 거 조혁아! 방식이 형보단 잘하자 아, 그래야 되는데? 어우, 안 되겠다 소리가 안 되겠네 소리가 안 되겠네 소리가 돌파요, 언니 그것이 약간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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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턴에 이은 랩 턴에 이은 랩 우리의 여자들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그 공연 중에 랩이 나와요 아, 랩이 나와요 내가 친구간에 이렇게 다투는데 너는 인마 죽은 가수들만 좋아하지 않니? 우리로 말하면 김광석, 유지아 이런 음악만 좋아하느냐 아니냐 모차르트 이런 클래식만 좋아하느냐 아니냐 네가 무슨 랩을 좋아해 이 녀석아 볼래? 이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 앞에 대단한 무슨 랩이 아니고 그 앞에 대단한 무슨 랩이 아니고 대단한 거잖아요 시원하게 짐 빠져 갈 거잖아요 음악이 준비가 좀 되나요? 뭐 리듬 하나만 주세요 저요? 이래 주셔야 돼요 아, 내 몸이 무슨 짓 오늘도 나보다 무거운 그림자를 끌고 집에 돌아가는 길 시간이 흘러도 거친 플로우에 쓸려가지 않고 금처럼 빛나기 푸딩 턴, 턴 마지막 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안 끝났어요? 부스윤자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35년 동안 엿먹여서 미안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아직 서로 잘 몰라 나 죽은 가수들만 좋아하지 않나? 내가 변치 않았던 건 너의 평전이야 크로우니야 네 감사합니다.